사각근입니다. 사각근은 여기 느꼬 두번째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사각근을 이완을 하는건데 중요한건 여기 이쪽도 압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방으로 들어 올리고 다시 압이 고정이 됐으면 승각을 압박해서 승각을 하방으로 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뒤로 심장 한쪽에 반대로 고개를 돌리시구요. 그 다음에 락을 채우고 어깨를 하방으로 내려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느꼴 부위를 내려줍니다. 자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구요. 그대로 뒤쪽으로 당기십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더이상 이쪽으로 심장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고개를 갖다가 고정시키구요. 다시 느꼴을 하방으로 내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기존의 사각근이 이 상부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건 하부쪽에 포커스를 맞췄거에요. 하나 둘 셋 한 dynasty